네, 딱 세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 뒤에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왜 작동을 안 한 건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없었던 건지입니다. 백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8년간 제도상으로 달라진 건 있죠? 네, 2014년 12월 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크게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내야 할 서류도 많고 생활이 어렵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전기료나 수도요금, 건보료 같은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해서 이른바 위기 가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추적을 끝까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밀린 게 확인돼서 지원 대상에 올랐고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찾아갔지만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숨진 새 모녀가 발견된 수원시에는 주민등록이 안 된 상태였고요. 위기는 포착됐지만 지자체가 찾아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새 모녀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러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산이 적고 선정 과정이 빡빡합니다. 지원을 신청하고 받기까지 과정을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 이만큼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증명을 해야 하고 또 나는 돈을 벗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로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 나이가 많거나 중증 장애가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 거라는 인식도 사회에 강하게 퍼져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취약계층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신청 과정에서 낙인을 걱정하지 않도록 꼼꼼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꼼꼼하고 섬세하게 좀 더 바꿔야겠군요. 백희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